안녕하십니까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오늘도 제가 쓴 동시집 무지개 자장면에서 동시 서너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 이름은 부추 정하선 어머니는 나를 부추라 불러요 경상도 시집간 큰언니 오시면 정구지라 불러요 전라도 사시는 고모님 오시면 소울이라 불러요 아무렇게나 불러도 나는 좋아요 다들 멋있는 내 이름인걸요 내 이름은 청미래 너 이름이 뭐냐 청미래입니다 너 이름이 먹고 만개입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냐 맹감인데요 이건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을 써본 것입니다 소나기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우리 아버지 소 팔러 가셨단다 우산도 없이 새벽장 가셨단다 팔려가는 우리 누렁이 소 팔고 오시는 우리 아버지 서로 돌아보며 발걸음 못 댈 텐데 이 비 맞으면 추워 어쩔까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